배치부터 바로 가죠. 코스타, 잔, 와인. 바로 따줍니다.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. 1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. 이 과정은 에어링이라고 합니다. 맛이 부드러워지는데 저렴한 와인에는 특히 필수입니다. 설레서 와인 소개를 안했네요. 오늘 리뷰할 와인은 CU에서 만나보는 음... 와인입니다.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단돈 6,900원의 이 빛깔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뚜껑을 닫아줍니다. 어차피 오늘 한 병 다 마실 거지만 공기에 오래 나와 있으면 맛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그럼 한 잔. 음... 놀랍게도 맛있습니다. 가성비로 생각하기에는 아쉽고 그냥 맛있습니다. 그림이 귀여우니까 한 번 더 봐줍니다.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어디에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개성이 강하지 않지만 꿀떡꿀떡 잘 넘어가네요. 한 잔도 마셔보고 이만 남은 거 다 마시러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